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대한노선의 경제성이 예비타당성 조사안인 원안보다 약 13.7%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. 백지와 논란의 중심에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한노선의 경제성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보다 0.1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다만 대한노선 사업비는 원안보다 약 600억 원 더 많았는데 연장 구간이 늘고 교통 터널 개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. 교통량의 경우 대한노선의 1일 교통량은 약 3만 3천여 대로 원안노선보다 약 6천 대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노선 변경을 제안한 용형업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나가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. 국정감사